네 맞습니다 이번 컴백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신경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번에 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하기 전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 체력을.. 그럼 뭐.. 체력을 기르면 뭘 하죠? 운동하죠 운동을 많이 하고 헬스! 헬스도 많이 하고 필라델스 3대면! 3대면! 죄송합니다 어? 죄송합니다 어 그래요? 상대 게랑.. 벤치프레스 제대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것인지.. 네.. 선을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뇨아뇨 저희 다른 운동 해가지고 아 다른 운동? 필라테스 느낌으로? 필라테스나 뭐 요가나.. 요가? 맞죠? 그런거 하는 멤버들이 있어서 자전거 타고 어 자전거 타고 네 저 뭔가 재밌게 취미 겸 운동을 했어요 아 그런거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솔직히 좀 궁금한거 누가.. 누가 말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?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못쓰라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아니 왜냐면 방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L키를 보면서 어.. 하다가.. 하다가 이렇게.. 아니 다들 이미 안 움직여! 이미 안 움직여! 이게 다 포커페스야 뭐야! 선을 크게 해서.. 선을 크게 해서.. 아니 이게 저도 이렇게 이 코로나19 이후로 선을 가요? 많은 게스트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제 시선에서는 굉장히 다 똑같이 들리는데 아니 근데 을무는 왜 선배님은 마스크 막 이렇게 활짝 활짝 팔락팔락하고 왜 우리껏 안 움직이죠? 폐활량이 좋으신데 아 오케이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? 입이 하얀 안 움직여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 들고 얘기하는걸로 어 근데 어깨 부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제가 좀 캐치를 잘해볼게요 아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